인생은 길고 배움엔 끝이 없다고 하죠. 매주 월요일엔 만나고 싶었던 전문가 모시고 다양한 지식, 또 경험담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 선물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경차 타고 대륙 횡단,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의 삶. 세계 곳곳을 탐험하며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열어가는 분입니다. 1990년대 세계 최초로 혼자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했고요. 최근에는 경차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 횡단을 막 끝내고 돌아오신 분입니다. 김현국 탐험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에 광주광역시에서 출발하셔서 경차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긴 여정을 마치고 오셨습니다. 언제 돌아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4일에 광주에서 출정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이 시작되는 부산으로 이동을 했고 동해시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롭스크, 치이타, 바이칼호수, 크라스노이아르스크, 옴스크, 우랄산맥을 넘었고요. 모스쿠바, 러시아와 에스토니아의 국경을 넘었고 바르시아바와 베를린.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을 거쳐서 3만 2천 킬로미터 유라시아 대륙 왕복 횡단을 마치고 11월 17일에 다시 동해양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11월 17일에. 그렇습니다. 부산을 거쳐서 광주, 서울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딱 열흘 되신 거예요. 딱 열흘째 한국에 오신 지 열흘째 되신 건데 아시아 하이웨이 6호선 부산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뭔가요, 이렇게 횡단을 하는 게. 아시아 하이웨이?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준비, 저희가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은 게 있는데 저희가 카메라를 한번 잡아주시죠. 이게 사실 길 가다 보면 있는 자동차 이정표 같은 건데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적혀있고요. 밑에 루트가 한국,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네요. 이걸 타고 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앉아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국에서는 대륙으로 나가는 국제고속도로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걸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중국 쪽 1호선과 시베리아 쪽 6호선 두 개 노선을 가지고 있고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유엔의 산하기구죠. 여기에서 아시아 각국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경을 터서 길로 연결을 했습니다. 현재 55개 간선 도로가 아시아 각국을 연결하고 있고요. 우리는 원재료를 가져다가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환경에서는 다양한 물류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 마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은 제가 반복적으로 자료하고 있는 시베리아를 지나는 유라시아 도로 횡단 도로와 많은 구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해시에서 가셨다고 했는데 그 말은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북한은 우리가 차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배로 이동하셔서 그렇죠. 거기 아주 분담의 아픔. 언제 자동차로 러시아까지 가보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빨리 이뤄지면 좋겠는데. 아까 자료 화면으로 나왔지만 현대 캐스퍼라는 경차를 타고 가셨는데. 그럼 돌아오실 때도 귀국길에도 고차를 타고 그대로 돌아오신 거예요? 당연합니다. 이번 여섯 번째 유라시아 대륙 횡단에는 제가 겨울 환경에 시베리아 횡단 도로를 자료하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반복적인 행위에 의해서 시베리아를 지나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모든 자료를 구축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유라시아 마실 가기를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 차를 타고 바이카로수에서 낚시를 하고 우리 청년들이 시베리아를 횡단에서 팔트에서 윈드서핑을 하고. 바이카로수에서 매운탕 한 그릇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유라시아 대륙의 북극권에서 오로라를 보고 오는 생각만 해도 시원하잖아요. 이게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7년 전부터 그걸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2023년에 유라시아 대륙 횡단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된 998cc 캐스퍼 승용차는 누구든지 우리 일상에 있는 이동수단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런 무슨 횡단 이런 거 도전하신 분들 보면 큰 우리가 소위 집차라고 하죠. 그런 대형 사륜 구동차를 타고 가시는 게 일반적인데 누구나 그 루트로 즐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경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실 때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영국 탐험원님은 여행 자체라기보다는 그 루트를 연구하시고 어떤 환경인지 어떤 조건인지 이런 걸 연구하시는 목적으로도 다닌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아무리 여러 환경 가셨어도 낯설고 무섭잖아요. 혼자 다니시고. 그렇습니다. 위험한 상황 없으셨어요? 뭐 당장에. 아까 화면 보니까 들어가는데 막 동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러시아에 엄청 큰 곰 있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호랑이가 있고요. 곰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하고 가깝습니다. 주로 연해주나 하바루프스키 지방이라고 하는데 우리하고 1000키로 이내에 들어있는 지역들입니다. 저도 처음에 시베리아를 생각할 때는 이 광활한 타이가림의 숲, 그 다음에 평원, 자작나무, 밀크커피 한 잔을 꿈꿨었죠. 하지만 제가 현실에서 만나는 시베리아는 머리 위로는 셀 수 없는 모기 떼. 그리고 눈을 공격하는 쇠파리 떼도 많고요. 추운데 모기가 있어요? 여름 구간에. 여름 구간에. 또 겨울에는 추위고. 제가 또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이 피부를 찢으면서 달려드는 쇠파리 떼가 있어요. 어머, 어머, 어머. 정말 이거는 쫓아도 쫓아도 달려드는데 이런 공격들이 현장에선 기다리고 있고 또 발 밑으로는 질퍽거리는 땅. 시베리아는 저지대 습지라 질퍽거리는 땅이 많고요. 불기미 때가 우글거리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요즘에는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는데 이분들의 꿈이 이제 버킷리스트죠. 살아가면서 대륙 횡단 그 안에 야생의 환경인 시베리아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마초정신. 또 거기로 횡단해서 유럽의 문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또 그런 낭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데. 저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암스테르담에 이르는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저는 프로라는 소리예요. 사고를 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나 모토바이크 사고는 그 자체에서 모든 것이 일련 농사가 멈추게 되거든요. 대신에 이거는 제가 즐기는 건 아닌데 제 대신에 앞서 가던 바이커가 제 앞에서 그냥 100km로 달리다가 피포장길에서 쓰러져버리는 모습도 봤고. 뭐 또 이제 시베리아면 추위만 생각하는데 여름에는 비가 어마어마하게 되래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시베리아면 정말 끝도 없는 숲이 있거든요. 타이가림이라고 하죠. 이 숲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쏟아지는 비와 강렬한 햇빛이 만들었다고 표현해요.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행자한테는 그 억수로 내리는 비가 도로 위에 구멍들을 막아서 오히려 사고의 위험도 될 수 있고. 앞선 사람의 사고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미리 사고를 예견하는 그런 장치가 되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우리 탐험관님을 지난해 상반기에 뵌 적이 있어요. 아침뉴스에서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4번 도전을 마치고 책을 출간하셨을 때인데 그 사이에 또 5번째 오토바이로 횡단을 한 번 더 하시고 이번에 또 경찰이 6번째 횡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5번은 오토바이, 바이크를 타고 도전을 하셨던 건데 바이크를 타고 세계 최초로 시베리아 횡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최초 기록인 거죠, 바이크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1996년에 모토바이크를 이동 수단으로 해서 시베리아를 단독 횡단한 행위는 최초의 기록이 돼 있는데요. 지금 그 당시 기록 그림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토바이크로 시베리아를 횡단하게 된 계기는 1987이라는 숫자와 관계가 깊습니다. 1987년에 이제 20살 청년이었는데 그때 민주화의 봄을 직접 경험을 했죠. 이로 인해서 뭔가를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어마어마하게 가졌고요. 그 자신감은 이제 자연스럽게 통일로 시선이 모아졌죠. 그리고 통일은, 한반도의 통일은 대륙과의 만남이다라고 하면서 대륙을 보게 되었고요. 한편 1991년도에 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련이 해체가 되었고 우리는 서방세계와 같은 발걸음을 걸어왔죠. 이런 우리에게 소련의 해체는 새로운 시장이자 자원의 복으로서 귀의 땅을 의미했습니다. 한편 또 한국에서 1950년에 발생한 동난을 계기로 세계는 냉전이 본격화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로 인해서 42년이라는 시간 동안 현재의 러시아와 시베리아는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땅이오 미즈 세계였습니다. 저는 이제 20살 청년이었잖아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지 기회가 있는지, 또 미즈의 피를 끓게 하는 미즈? 이러면서 도전을 하려고 했고 결과적으로 1891년에 두 필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했던 러시아의 극작가 안톤 최후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현대판 마린 모토바이크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6년인데도 그렇게 기록을 영상으로 잘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귀한 영상도 저희가 봤습니다. 30년 가까이 탐험가로 살아오셨는데 재작년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아주 유일하게 세계적인 탐험가 클럽에도 인증을 받으셨다고요. 그럼 세계적인 탐험가다라고 딱 도장을 찍은 거네요. 어디에 무슨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다섯 번째 유라시아 대륙 횡단 중에 뉴욕에 있는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으로부터 정혜원으로 승인이 되었는데요. 현재 여기에는 민간인으로서 우주를 개척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나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그다음에 아바타 등의 영화 등을 통해서 해저 탐사의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제임스 카메론 영화감독이죠. 이런 분들이 정혜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 가입을 하셨던 지금 모습과는 좀 더 말끔한 모습이신데요. 뉴욕이라서 그런가요? 지금도 횡단을 막 끝내고 오셨기 때문에. 진짜 세계적인 탐험가로 인증을 받으셨고 그리고 각오가 남다르셨었어요. 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던 말씀이 아직도 선명한데 처음 96년에 모터바이크를 타고 탐험을 시작하고서 이렇게 30년이 가까이 되도록 계속 도전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90년에 청년으로서 탈 때만 해도 내가 30년 뒤에도 이거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제 탐험가가 될지도 몰랐고 그다음에 이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1996년에 모터바이크로 이루어진 시베리아 횡단은 저의 시선을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00km거든요. 그 시선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에서 광주에서 모스크바까지 1만 2천km로 확장을 해줬고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으로서 유라시아라는 대륙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후 요소들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확신들이 함께 지금까지 이어지게 온 계기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준비된 질문도 많아서 시간을 더 늘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1996년부터 30년 동안 이렇게 탐험을 계속 해보셨습니다. 계속 연구 목적으로도 그 길을 가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30년 동안 그 시베리아 횡단길이 어떻게 변했나요? 1996년 당시는 러시아 횡단 도로가 완성이 안 돼 있었고요. 2010년에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러시아 연방도로가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도 피포장길을 의미했거든요. 전 구간의 포장도로가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러시아 도로를 사망도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 이후에야 전 구간에 걸쳐서 포장도로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10년도 안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길을 따라서 많은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차량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관련 시설들이 대륙의 끝없는 길들을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이야 완전 포장이 됐다. 그만큼 자연환경은 조금 이제 물러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96년에 비해서 그만큼 자연환경은 뒤로 좀 물러나 있죠. 어떤 풍경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긴 시간 같은 길을 오가면서 만나게 된 인연도 있을 것 같아요. 현지에서 만나는 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러시아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400km는 거리도 아니다. 그리고 영하 40도는 추위도 아니다. 이것은 혹독함의 대명사를 의미하거든요.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서 여행자가 된다는 건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대륙의 거친 환경에서는 누구든지 여행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륙에서는 여행자를 도와야 된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돼 있어요. 특히 러시아에서 모토바이크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서로를 형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밤길을 달릴 때는 캐러반, 서로 무리를 모여서 함께 달리기도 하고요. 축제 현장에서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음 구간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죠. 클럽에서는 잠을 재워주기도 하고 바이크 수리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러시아 대륙은 정말 190개 이상의 민족 13개의 시차를 가지고 있어서 별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요. 서로 돕지 않으면 서로 죽을 수 있으니까 서로 도우면서도 또 각자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굉장히 긴장감의 연속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짧게 앞으로 어떤 도전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남과 북이 분단되는 환경에서 대륙으로 나가는 길에 대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구축을 해왔어요. 이를 위해서 유라시아 대륙과 28년째 인연을 맺어오고 있고 여섯 번째 대륙 횡단을 감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1만 4천 킬로미터 곱하기 알파가 되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완성을 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누구든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에서는 유라시아라는 단어를 특화시킨 여행자 복합공간 온라인에서는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활용한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디지털 기반의 세계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대륙의 길 위에서 저에게 주어진 열매들을 재료로 해서 세계를 상대로 어떤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김현국 탐험가의 도전 앞으로 저희가 응원하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현장에서 얻으신 그 지식들을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많은 국민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김현국 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